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말 나이를 가운데 놓고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쉬운 표현이죠? 당신 몇 살이에요? 몇 살인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말해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말해봐. 몇 살이세요? 미국 문화에서의 나이는 서로서로 생일에 맞게 각자 서로서로 나이를 다르게 먹습니다. 우리는 1월 1일날 다같이 나이가 탁 올라가는데 여기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자기 생일 기준으로 나이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몇 살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오늘 몇 살이니?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몇 살이세요?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우리말에서는 몇 살 나이라고 할 때 쓰는 이 how old라는 표현이 서양권 미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물건을 보고 이거 얼마나 된 거지? 즉 사람이나 사물이나 뭔가 시간이 오래 된다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죠.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 엑스레이 사진 찍은 지가 얼마나 된 거지? 언제 찍은 엑스레이지? 일주일 됐어요. 지금도 엑스레이 사진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이 엑스레이 얼마나 된 거지? 석 달 됐어요. 다음 표현으로는 몇 살이 어리다라는 표현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본 표현일 텐데요. 너는 나보다 17살이나 어려. 나이가 어리다라고 할 때는 숫자 years, younger than m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나이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older than me 이렇게 쓰면 되고요. older than me, younger than me. You are 17 years younger than me. You are 17 years younger than me. 너는 나보다 5살이 어려. 이렇게 하면 여기 숫자만 바꾸면 되겠죠? You're 5 years younger tha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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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나보다 3살 어렸었지라고 하면은 She was 과거 쓰고요. 3 years younger than me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한 살 어리다고 할 때는 여기다가 E를 써야 되기 때문에 E어의 S는 없어집니다. 걔는 나보다 한 살 어려. E를 뜻하는 어가 들어왔죠? A year, S가 없습니다. 이 이상의 숫자에는 S가 붙어져야 되고요. It's the year younger than me. It's the year younger than me. She's 18. That's not very much younger than me. She's 18. That's not very much younger than me. She's 18. That's not very much younger than me. She's 18. That's not very much younger than me. 걔는 18살이에요. 저보다 그렇게 많이 어리지도 않아요. She's 18. That's not very much younger than me. She's 18. That's not very much younger than me. 이번에는 어느 정도 어리다라고 하는 숫자를 넣지 않고 그냥 가도 됩니다. You're younger than me. 반드시 숫자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숫자가 비어있죠. 그죠? 몇 살 어리다라고 할 때는 중간에 나이를 넣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younger 대신에 older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문은 없습니다. 그냥 older 이렇게 대체하면 돼요. You are older than me. You are 17 years older than me.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몇 살 많다 말고 내가 네 나이 두배야. 이렇게 배수로 갈 수도 있겠죠. 회화에서 가장 흔하게 말할 기회가 있는 것은 당연히 두배입니다. 야 너 나 좋아한다고? 너 나 몇 살인 줄 알아? 내가 네 나이 두배야. I'm twice your age. I am, 배수, 그리고 your age. 이렇게 쓰면 됩니다. I'm twice your age. I'm twice your age. 너 그 사람이랑 사귄다고? 그 사람 좋아한다고? 야 그 사람 네 나이 두배잖아. He's twice you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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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네 나이 3배잖아, 4배잖아. 이렇게는 쓸 일이 잘 없습니다. 굳이 표현하고 싶으면은 트와이스 자리에다가 배수, 3배, 4배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Three times your age. Four times your age. 하지만 이런 말은 쓸 일이 없죠. 그죠? twice your age.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He's twice your age. He's twice your age. I'm twice your age. I'm twice your age. 나이를 얘기할 때 많다, 적다, 2배로 많다. 그리고 너랑 나랑 나이가 동갑이잖아. 갑장이잖아. 이런 말 쓸 일이 있죠. 그죠? We're the same age. We're the same age. We're the same age. We're the same age. We are을 we're 이렇게 들립니다. We're the same age. 우리 나이가 같잖아요. We're the sam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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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ere exactly the same age. We were exactly the same age. We were exactly the same age. 그 당시 과거에 우리는 정확하게 동갑이었어요. We were exactly the same age. 정확하게 나이가 같았다라고 exactly라는 강조를 넣고 있습니다. We were exactly the same age. We were exactly the same age. I know we're the same age. 우리 같은 나이로 알고 있는데 어쩜 넌 나보다 그렇게 좋아 보이니 여기서 좋아 보인다는 것은 어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나이인 줄 알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나보다 어려 보여? 우리 같은 나이인 줄 알았는데 넌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젊어 보여? 그녀는 동갑이야. 아니면 어리거나 걔 너랑 나이가 같을 텐데 동갑일 텐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바웃을 썼고요. 누구랑 같다라고 할 때는 더 세임은 에즈를 취합니다. 거의 너랑 동갑일걸? 영어권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나이를 각자의 생일에 맞게 먹습니다. 오늘 나 서른 살 됐어. 몇 살이 되다라고 할 때 생일을 기준으로 몇 살이 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나 오늘 생일이라서 오늘 서른 됐어. 나이가 스물아홉에서 서른으로 턴 돌면서 바뀌는 거죠. 생일 기준으로 몇 살이 됐어라고 할 때는 턴을 씁니다. 몇 살이 되었어. 과거동사이고요. 오늘 몇 살이 되었어. 굉장히 지금 안 좋아하고 있죠. 영어권에서는 만나이를 쓰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는 서른 한 살이 됐다. 그런 얘기죠. 이봐 서른 살 되는 거 그렇게 큰일 아냐. 서른이 된다라는 것은 20대가 끝났다라는 어떤 안 좋은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 turn 30 today에서 지금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죠. 그죠? I turn 30 today 여자아이가 서른 됐다고 슬퍼하니까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른 되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냐. Look, turning 30 is not that big a deal. Look, turning 30 is not that big a deal. Is that how you felt when you turned 30? Is that how you felt when you turned 30? Is that how you felt when you turned 30? Is that how you felt when you turned 30? 네가 서른 됐을 때 너도 그렇게 느꼈니? 별일 아니라고? Is that how you felt when you turned 30? Is that how you felt when you turned 30? We just assumed if you got married after you turned 30 and pay for it yourself. We just assumed if you got married after you turned 30 and pay for it yourself. We just assumed if you got married after you turned 30 and pay for it yourself. We just assumed if you got married after you turned 30 여기서의 Ais은 결혼비용입니다. 네가 서른 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비용 네 스스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린 생각했어. We just assumed if you got married after you turned 30 and pay for it yourself. We just assumed if you got married after you turned 30 and pay for it yourself. 지금의 몇 살이 된다라는 얘기는 서른이 되거나 서른하나가 되거나 어떤 숫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 생일을 기준으로 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야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렇게 쭉 먹어보면서 몇 살이 된다라는 것은 생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이가 변하는 개념의 대단은 아니고요. 다른 표현을 씁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 돼보다 라고 할 때는 get to를 써요. get to 어떤 나이에 이르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가서 장소에 이르는 것처럼 get to를 씁니다. 내 나이에 이르다. 즉 내 나이 돼봐 이 얘기죠. 하지만 네가 내 나이가 되면 깨닫게 될 거야.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이야기의 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이야. 여기서의 이야기라는 것은 인생 이야기죠. 그냥 단순하게 인생의 끝이라는 거. age 이러지 마시고요. age 거립니다. but when you get to my age, but when you get to my age, get to my age, get to my age, get to my age. once you get to my age, you'll find it a lot easier to believe that. God really does answer prayers. once you get to my age, you'll find it a lot easier to believe that. God really does answer prayers. once you get to my age, you'll find it a lot easier to believe that. God really does answer prayers. once you get to my age, you'll find it a lot easier to believe that. God really does answer prayers. 일단 문장하게 되면의 원스입니다. 일단 니가 내 나이가 되면 그때 발견하게 될 거야. 믿는 게 훨씬 쉽다라는 것을. 신께서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믿는 게 훨씬 쉽다고 알게 될 거야. 신께서 기도에 대답한다, 응답한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알게 될 거야. find it의 형용사의 투동사, 알게 되다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일단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거야. age를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ge를 동사로 쓰게 되면 나이를 먹다 이런 뜻이죠. 나이 관련 표현 중에서 어떤 나이에 비해서 그 나이 치고는 이란 표현도 회화에서 정말 자주 쓰게 되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나이 치고는 이라는 표현은 아래 영상의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두 번째 채널 운병 스피킹 아카데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